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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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은 생각을 안했는데 앵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매체는 맨날 앵콜 준비하면서 하면 되는 거든요 생각 안했는데 앵콜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진짜 앵콜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앵콜은 다이어트 먹으러 갈게요 앵콜 미리 아시는 분이 너무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깐요 학습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곡은 처음에 이 빠바빠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원으로 와서 더 만들기는 사연 아시나요? 혹시겠죠? 처음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 남성 팬이라고 할게 돈 모으신 것 같아요 샌들이 너무 높아서 부를 수 없다 자기도 운동할 때 이거 부르기 싶은데 그래서 화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여성분들은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건 아시니까 남성 화음을 가르쳐 드릴게요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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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이렇게 되면 에콜이 힘들어져요 이 곡은 파업이 있어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요 바로 busточно 안 듣는데 제가 이걸 빠삭, 빠삭하고 SAM Chat가 노래 Esip 그럼 최소한 빠삭, 빠삭 given라도 와주세요 혹시 La 나 타피 라하 Gordon 너무 좋더라 ¿ogan 고무야 이 곡을 좀 좋아하세요 이거는 정말 운동하고 와서 너무 힘들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제가 보시면서 왔어요 그래서 힘들게 느껴지는 얘기를 하려고 고음을 했더니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 이거를 미리 간주 없이는 안 해봐서 조금 더 빨리 할게요 네 운동하겠습니다 돌려줘 운동하러 나가볼까 그냥 밤아서 털어놀까 밖에 나가기 조금 괜찮은데 그럼 내일 해도 괜찮을까 그래 그런다고 큰일 날까 근데 그러게 날씨가 너무 좋은데 깜빡 깜빡 um penetration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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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owds are we erry légers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들여 죽음 더 죽음 더 시각한 번 말하는 시각한 번 해내지 물속 채지마 될 것까지 죽음 더 죽음 더 죽음 더 와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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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